제가 업퓨어 선상을 받고 있습니다. 우리 노래하시는 분들은 좀 더 좋습니다 하면 박수가 12호 용기입니다. 한 번 무대에 오르실 때마다 심찬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이번에 또 한 번 모실 분은요.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. 60년대 유니버설 레코드사에서 전속가설 활동하셨고요. 60년대 60년대 극장 부대에서 노래를 부르시던 분인데 요즘은 후배 양성에 열중하고 계신 분입니다. 저희 단체 정경조 공무원님을 모셔서 예마가 된 순위 서울 야구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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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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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